29일 금요일에는 일본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시가와현 노도 지방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29일 금요일 발생한 지바현 북서부의 지진과 같은 장소에서 10월달에 4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10월 7일 오후 5시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3.8의 지진 발생 이후에 약 5시간 후에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6.1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55분의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4.6의 강진 이후에 29일 금요일 오전 8시 59분의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연 남부 지진 이후 지바현 북서부 지진 발생 패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9일 금요일 발생한 이시가와현 노도 지방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일본 동해 교토에서 이시가와현까지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그와 맞추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시즈오카에서 이바라키연과 후쿠시마까지 지진 이 발생 중입니다. 이시가와현 노도 지방은 과거 2007년 니가타 주에스 지방과 연속하여 강진이 발생하였던 지역이고 강진 발생이 많은 곳이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열도는 4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그리고 북미판과 필리핀 해판입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은 북미판과 태평양판 경계에서 일어난 거대 지진입니다. 최근 gps 관측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필리핀 해판과 사가미트로프 주변과 고소반도 남부에서 급격한 왜곡이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가미트로프 거대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9일 발생한 지바현 지진을 포함하여 최근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바현의 강진들은 사가미트로프와 수도지카 지진의 방아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지진 패턴을 보면 도구쿠의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이바라키연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관동 지역에 지진이 늘어나고 있으며 진원지가 도쿄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 동해 쪽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토부터 이시가와까지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 태평양 쪽에서 두시주카부터 이바라키, 후쿠시마 근처까지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기후연 분발 지진이 있었으므로 기후연 군발 지진이 9월 19일에 발생하였으므로 10월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본대 지진 발생 2주 전에 바누아트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최근 바누아트에서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으므로 2주 동안은 도구쿠 지역의 강진에도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8일 목요일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9월 6일 규모 2.8 지진 이후에 한 달 만에 지진입니다. 나가노현 지역 가운데에는 난카이 드로프와 연결되어 있는 이토이가와 시조카 구조선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이틀 동안 호쿠시마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7일 수요일 발생한 호쿠시마현 앞바다의 규모 5.2의 강진은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28일 발생한 호쿠시마현 앞바다의 규모 4.1의 강진은 미야기현 쪽으로 지진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호쿠시마 지진들이 진원의 깊이가 50km의 지진들이 많았는데 최근 호쿠시마 지진들 진원의 깊이 는 50km들이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8일 이바라키 현남부에 강진 발생시에 밑에서 쾅하고 밀어올리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좌우로 흔들림이 왔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10월 7일 진도호강이 일어난 이바라키 지진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월 7일 이바라키 현 지진보다 10월 28일 이바라키 현 지진이 땅물림 소리가 더 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